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둘 다 이거 다 때려치고 아무 데도 안 가도 되는 꿈? 지금처럼 너랑 나랑 두 부분만 있는 꿈 그래 내가 너한테 해야 될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나 말 못 했어 응 네가 내 억양을 못 알아 듣는다거나? 사실 어떤 말을 해도 공기가 진동이 안 돼서 소리가 전달이 안 됐어 근데 생각해봤는데 그냥 자막을 쓰면 되겠더라 와 신기하다 그치? 이제 오늘 나 가야겠다 어?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우리 헤어졌는데 그래도 이런 거 좋지 않아? 기억나지? 나 진짜 이기적이다 네가 나 찾잖아 나 찾잖아 해봐 이거 꿈이잖아 의미 없어 어차피 꾸미면 상관없지 않나? 그니까 좀만 더 있으면 안 돼? 싫어 그래도 다시 보니까 되게 좋네 그나마 너 생각하면서 깰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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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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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은 제가 바꿀게요 응? 네 아 왜요? 아 왜이요? 하느님 방금 내리기 딱... 칸서, 기억나요? 진짜로,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것만, 이것만 남겨주세요. 네? Well, I'm really not supposed to do this, but I can let you remember this for five seconds when you wake up. Oh, what? You have to give at least one minute. I'm sorry, can't do it. How about five seconds and a vague warm feeling in the shower? And you're okay with this? Okay then, now if you'll just sign right here. And all done! Okay, well. I'm sorry. I'm sorry. Bye-bye. I'm sorry. I'm sorry. I'm sorry. 감사합니다.